정인지는 수양대군의 뜻을 알아차리고 곧 도승지 최양과 대사관 이계전을 데리고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며 우의전 한확도로는 대서한 권준을 불러가지고 뒤따라 들어오라 하였다. 이리하면 의정부와 사안부와 사관원과 또 인지 자신과 이계전 최양 등이 집현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현전과 다시 말하면 정부와 삼사가 아울러 삼감께 조르는 셈이다. 여기다가 육조판소만 가하면 소위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는 형식이 될 것이니 오늘 만일 왕이 안평대군 죽이기를 윤화하지 아니하시면 내일은 정인지가 솔백관하고 조를 작정이다. 왕은 날이 따뜻함을 택하시와 경애류의 납시였다. 어린 임금으로 어려운 판국을 당하여 지나간 이틀 동안을 지낸 것이 마치 20년이나 지낸듯이 지긋지긋하였다. 누구 하나 정답게 말할 사람이나 있나 들어가나 나오나 쓸쓸한 빈집 시끄러우니만큼 안팎의 수정드는 나인들과 내시들은 허수아비와 같아서 줄 정도 없고 받을 정도 없었다. 어머니같이 정든 해빈 양씨도 동공으로 계실 때와 달라. 왕이 되신 뒤에는 명절이라든지 탄신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자유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심심해 쓸쓸해 귀찮아 이것이 어린 왕의 심중이었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어제 오늘 무시로 수양대군 정인지 최양의 부리가 무상 출입으로 쑥쑥 들어올 때마다 왕은 이렇게 부르짖지 아니지 못할 것이다. 방에 앉았으면 또 누가 들어와서 무슨 귀찮은 소리를 핥는지 아나 경애류로 가자. 이래하여서 왕은 두어 국녀를 데리고 경애류로 나오신 것이다. 내려치는 서리의 연 잎사귀는 다 말라서 찬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슬펐다. 헤엄치는 잉어의 몸에 흔들려 아깝지도 않게 수없는 진주를 굴려 떨구던 여름 이슬이 어디 남았나. 그 한아름 되는 불그레한 꽃송아리. 전 세계를 다 덮을 듯하던 향기. 다시 찾을 곳이 없다. 왕은 어리신 마음에는 까닭 모를 슬픔이 솟아올랐다. 예 너희들은 기쁘냐? 하고 불현듯 왕은 젊은 국녀들을 돌아보시었다. 국녀들의 얼굴은 꽃같이 젊고 아름다웠다. 국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 여쭐 바를 몰라서 서로 바라보았다. 얼음이 얼거든 핑구나 돌릴까? 하고 왕은 핑구채를 두르는 신용을 하며 웃으시었다. 웃음이 쓰러지려 할 때 왕의 옷같이 흰 얼굴은 과연 아름다우시였다. 왕이 연단물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계실 때 좌의정 정인지가 왕의 교의 뒤에 와서 허리를 굽히고 섰다. 좌의정 정인지 아래오. 왕은 꿈이나 깨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한숨을 지시었다. 정인지를 보면 웬일인지 뱀을 볼 때와 같이 몸에 소름이 끼치시었다. 그러나 왕은 대신을 공경하는 예로 일어나 자리를 돌려 놓게 하시고 인지와 정면으로 대하시어 앉으시었다. 상감께 아래오. 안평대군 용은 지친이면서 불개한 뜻을 품어 수양대군의 충성이 아니더면 큰 대역부도 하고 흉악한 손이 하마터면 성상을 범할 뻔하여 싸우니 이런 대제인을 살려두었으면 장차 난신적자를 어떻게 다스리오며 또 안평대군 용은 사당이 만싸온 즉 목숨이 있는 날까지는 또 무슨 흉계를 꾸며 나라를 어지럽게 할지 모르오니 아직 뿌리가 생기지 아니하여서 제하는 것이 지당한가 하오. 하고 정인지가 아랜다. 왕은 인지를 흘겨보시며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오? 하고 떨리는 어성으로 소리치시었다. 안평대군 용은 죽음이 마땅하오. 하고 정인지는 조금 더 서슴지 아니하고 힘있게 말한다. 왕은 인지의 수그린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었다. 인지는 왕의 시선이 닿는 편 뺨이 간질간질함을 깨달았으나 아무리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은 없애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 줄을 깊이 믿는다. 안평대군을 살려두었다가는 그 손의 정인지 자기 목이 날아갈 날이 멀지 아니하리라고 그가 믿는 까닭이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는 없소. 또 서로 안평숙부가 무슨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숙부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소. 하고 왕은 준절하게 인지의 청을 거절하였다. 좌찬성 신숙주하래요. 거친을 참아 법에 두지 못하심은 성덕이시오나 사정은 사정이오. 국사는 국사오니. 사정으로서 국사를 그릇하지 아니하심이 더욱 크신 성덕인가 하오. 안평대군 용은 신인이 공로하는 대제인이었고 지금 천하가 다 가살이라 하옵거든. 지친의 사정에 꺼리끼시와 이러한 국가의 대제인을 살려두시면 장차 국가에 큰 화단이 있을 뿐더러 또한 성덕에 누가 될까 저하오. 하고 신숙주가 안평대군을 죽여야 할 것을 아뢰었다. 신숙주도 정인지의 생각과 꼭 같다. 숙주와 인지와는 과연 동지였다. 숙주 없이 인지되지 못하고 인지 없이 숙주되지 못하였다. 인지 숙주 람 명예는 취향대군의 팔다리다. 내 기둥이다. 숙주의 말은 조리가 꼭 닿았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흔듯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죄 없는 숙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국가의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아니하고 또 성덕이 될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내 숙부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나는 생각지 아니하오. 내가 안평숙부를 사모하고 믿으니 안평숙부도 나를 우야리라고 믿소. 경들은 네 말을 잘못 듣고 염려하는 모양이나 내가 다 알아할 테니 더 염려봐오. 공연히 이 일로만 성화하지 말고 나아가 다른 일이나 보오. 하고 왕은 귀찮은 듯이 고개를 돌리시어 연당부를 바라보신다. 인지 이하로 여러 사람들은 왕의 말씀에 놀랐다. 그 말씀의 노성함이 13살 되는 어린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인지의 눈은 한 번 빛난다. 그는 왕의 뒤에 이러한 말을 가르쳐드리는 누가 있는가고 의심한 것이다. 그러고는 물러 나가는 길로 왕께 가까이 모시는 나인이나 내시 중에 말마디나 할 만한 사람은 모두 골라내어 쫓기로 작정하고 또 아무리 지친이라도 함부로 골레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 작정하였다. 양씨가 미워. 인지는 왕의 말씀에서 받은 부끄러움과 분함에 가슴이 자멋 불평하여 해빈 양씨에게 그 분풀이를 한다. 양씨도 치워버려야. 하고 인지 혼자 결심한다. 왕이 해빈 양씨를 믿고 존경하심을 알므로 그 양씨가 인지의 마음에 미운 것이다. 양씨가 왕께 여러 가지 깨를 일러 바치는지도 모른다. 왕이 불쾌하신 빛으로 고개를 돌리시니 아무리 인지라도 더 말씀할 수가 없어서 마치 물러가라는 처분이나 기다리는 듯이 멋없이 읍하고 서 있었다. 이때 우의정 한확이 이조판서 정창송과 대사한 권준을 데리고 들어와 왕께 보인다. 인지와 숙주는 이 기회를 타서 한 번도 졸라보려 하여 한악과 권준에게 견눈질을 하였다. 한악이 무슨 말씀을 아래려 할 때 왕이 먼저 선수를 쓰시어 안평 숙부 일을 다들 잘못 듣고 경들이 공연히 염려하는 모양이나 숙질 간의 일은 숙질 간의 서로 잘 알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였소. 하고 한악의 말을 막아 버리신다. 이때 대사한 권준과 대사관 이 계전이 땅바닥에 넙죽 엎뛰어 이마를 조아리며 우는 소리로 임금이 잘못하심이 있으시거든 신하된 자 죽기로서 가남이 마땅하오. 대역부도 안평대군 용을 죽일 합시는 전교가 내리실 때까지 소신 등은 아니 물러나겠사오니 안평대군 용을 아니 죽이시려거든 이 자리에서 소신 등을 죽여줍소서 한다. 권준 이 계전이 이렇게 지성으로 안평대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수양대군과 정인지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계전은 불일간에 병조판서를 시켜준다는 내약을 수양대군에게 얻었고 사실상 오늘 일 때문에 이튿날 곧 병조판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왕은 권준 이 계전의 엄살에 겁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조롱하는 듯이 웃으시며 안평숫부도 죽을 죄가 없거니와 경등인들 무슨 죽을 죄가 있나 물러나라 하시었다. 이것은 물론 권준 이 계전 두 사람에게 내리시는 처분이다. 정인지 환하기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고 오늘은 이 이상 더 말해야 무의할 줄 깨닫고 정인지 이하로 다 물러나가 버렸다. 정인지는 이날에 매우 심사가 불쾌하였다. 물러나온 길에 이 계전을 은밀한 대로 불러 자네 이 길로 수양대군궁에 가보게 가서 오늘 상감께서 하시던 말씀을 하고 우리말만 가지고는 상감의 뜻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듯하니 나으리가 한번 단단히 서두르셔야 한다고 그러게 어 고의한 일이군 하고 입맛을 다신다. 어린 왕에게 욕을 당한 것 같아서 아무리 하여도 분한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계전도 정인지의 속마음을 알고 분해서 못 견디는 듯이 조그마한 몸을 둘 곳이 없는 듯이 팔팔 뛰었다. 이 계전은 곧 수양대군궁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기나고 은밀한 일에 자기가 참견하는 것이 계전에게는 크게 만족하였다. 며칠이 안 지나면 병조판서가 아니냐 정경이 아니냐 대감이 아니냐 상감도 하우하는 지위가 아니냐 생각하면 금시에 날개가 돋혀서 공중으로 날아오를 듯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다 수양대군의 은혜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하여서라도 수양대군이 가장 미워하는 안평대군을 하루 바쁘게 없애드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수양대군 궁을 향하여 마음으로 수없이 절을 하였다. 이 계전은 첫째로 좌의정 정인지와 자기가 어떻게 간절하게 안평대군을 죽여야 할 것을 상감께 말한 것이며 자기는 죽여줍소사까지 한 것이며 그러나 상감은 안평숙부가 무슨 죄가 있나 하여 안평대군이 죄 없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던 것을 말한 뒤에 이 계전 자기의 의견으로 그러면 말씀이요 안평대군이 무죄하다 하면 나으리가 죄인이 되신단 말씀이요 안 그렇소이까 하니까 소이는 죽더라도 안평을 없애야말려 하고 자못 자기 말에 스스로 흥분이 되어서 얼굴이 붉고 어성이 높아진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기가 정인지에게 받아가지고 온 사명이 생각이 나서 제 말만 받느라고 심부름 온 것도 잊어버렸던 자기의 경망을 스스로 웃고 하니까 나으리께서 몸소 상감께 배웠고 안평대군의 재상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여 놓으시면 오늘 안으로 말씀이아요 그리하시면 내일은 좌의정이 솔백관하고 안평대군 용의 목을 줍소사고 상소를 할 것이니까 그리만 되면 안평대군의 목이 새로 되었기로 견딜 장사 있소니까 하고 한 번 웃어 보인다 시양대군은 계전의 말을 듣고 불쾌한 빛을 보인다 시양대군의 진정은 동기되는 안평대군을 죽이기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상감 말씀 맞다나 안평대군이 무슨 죄 있나 한 명의 말과 같이 여러 형제 중에 뛰어나게 잘난 죄밖에 없는 것이다 안평대군이 미운 것도 사실이요 누가 죽여주었으면 다행일 것도 진정이지만은 형대는 자기 손으로 아우를 죽여서 후세라도 동기를 죽였다는 누명을 듣기는 그리 원치 아니하는 바였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상감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안평대군을 죽여줍소사 하는 말은 하기가 싫었다 시양대군의 생각에는 어디까지든지 자기는 안평대군 죽이는 일에서는 발을 빼고 싶었다 다만 발을 뺄 뿐 아니라 시양대군은 어디까지든지 지친의 정리에 안평대군을 죽일 수는 없다고 반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싶었다 어 안 되지 안평이 죄가 있기로 죽이다니 말이 되나 이렇게 한번 힘있게 말하고 싶었다 시양대군의 본심은 이렇게 말하기를 졸랐으나 시양대군의 욕심이 해방을 놀았다 안평을 살려두고 내 뜻을 이룰까 하고 시양대군은 눈을 감는다 뜻을 이룬다 함은 일국의 정권을 내 손에 잡는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다 시양대군이 아무리 안평대군을 못 죽인다고 뻗대더라도 정인지가 죽여주었으면 고론 맞추임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만일 시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살리고 시파하는 빛을 조금만 보이고 말면 정인지도 그것이 한 면치레인 줄 알고 어 안되오 죽여야 하오 하겠지만은 그 불량이 조금 지나치었다가는 정인지로 하여금 액히 하고 물러서게 할 것인즉 그랬다가는 안평대군은 살아나고 말 것이다 시양대군의 마음은 잠깐 괴로웠다 그렇지만은 내 말은 사정이오 제상의 말은 공론이니까 만일 공론이 그렇다면 나도 공론을 막을 바는 아니오 하고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계전을 바라보며 다 상감 처분에 달렸지 내야 알겠나 알아 하소 하고 더 말하기 거북한 빛을 보인다 이계전은 시양대군의 그 심사를 못 알아볼 사람이 아니다 아무렇게 하든지 왕의 입으로 안평대군을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는 뜻이다 소인 물러가오 염려 마시기오 하고 이계전은 시양대군 궁에서 나와 곧 정인지에게로 갔다 정인지는 아직도 아까 경애류에서 상감의 말씀으로 생긴 분함이 가라앉지 아니하여 어찌하면 안평대군을 죽이는 목적을 달하고 또 어찌하면 왕으로 하여금 정인지가 무서운 사람인 줄을 알게 할까 하는 생각에 애를 쓰고 있었다 계전이 돌아와 전하는 말을 듣고 인지는 자기가 얘기하였던 생각과 같았다는 듯이 눈을 사르르 감고 입을 한일자로 다물고 소리 없이 웃는다 이것은 무슨 계획을 얻어 가지고 되었다 하는 뜻이다 인지는 곧 사인을 불러 내일 아침에는 솔백관 계할 일이 있으니 정부 정원 삼사 육조 할 것 없이 육품 이상은 한 사람 빼지지 말고 근정전에 모이라고 분부를 내렸다 때는 신시초나 되어 강마을 대소 관인들은 그날 사물을 끝내고 사퇴하려 하는 때다 이때 솔백관 계 라는 말을 듣고 모두 무슨 큰일이나 보는 듯이 서로 바라보며 두런두런 하였다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한다는 것은 과연 큰일이다 여간한 국가 대사가 아니고는 못하는 일일 뿐더러 만일 이렇게까지 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면 대신은 백관을 거느리고 벼슬을 버리고 조정해서 물러나오는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이다 여간 대사가 아니다 이를테면 왕에게 대한 시의 운동이요 최후 통첩이다 시양대군의 의향을 안 정인지는 이 어마어마한 최후 수단을 가지고 어리신 왕을 위협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왕은 안이 지지 못할 것이다 정인지의 입에는 쾌한 승리의 웃음이 떠돌았다 비록 상소할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것이 안평대군의 생명에 관한 것인 줄은 다들 짐작하였다 누구나 안평대군이 살아있고는 수양대군의 세상이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이다 그런데 백관이라도 사람들 중에는 안평대군 궁에 출입하던 사람도 적지 아니하고 또 설사 직접으로는 안평대군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으로 안평대군을 사모하던 니는 부지 기수요 그뿐더러 안평대군이 아무 죄도 없이 아주 애매한 것은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이 일에 어떠한 태도를 치할른고 원동 성총관 집사랑이다 성총관이라 함은 성산문의 아버지 오이 도총부 도총관 성승말이다 주인 대감은 도총관이여 마다들 산문은 집현전 학사로 승정원 우승지 곧 예방승지요 산문의 아우대는 삼고 산빙도 다 진사 대과로 한림 검상의 청관을 지내고 있다 비록 세도하는 집은 못된다 하더라도 인물이나 문한으로는 당시 인류의 일세가 부러워하는 바였었다 그 중에 성산문이라면 집현전 학사 중에도 가장 이름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었다 구하 비견할 만한 이는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신숙주들이 있었을 뿐이다 세종대왕께서 말년에 피부병이 계시어 누차 온천에 행행하실 때에도 성산문은 이계 신숙주 등으로 더불어 평북으로 왕의 곁에 모시어 무시로 왕의 고문을 받았다 이처럼 성산문과 신숙주는 세종대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훈민정음을 지을 때에도 신숙주 성산문이가 중심이 되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문종대왕이 즉위하신 뒤에도 성산문은 집현전 모든 학사 중에 가장 왕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성산문이 입직하는 날 밤 가끔 왕이 근보하고 부르시며 입직청에 무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밤이 깊어 왕이 지침하심이 확실하다고 생각된 뒤가 아니면 성산문은 관복을 벗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 번 한 말이다 당시 이름 높던 집현전 여덟 학사 중에 경학으로는 유성원이 으뜸이요 어학과 교제와 모략으로는 신숙주가 으뜸이요 이 모양으로 다 각기 특색이 있는 중에 찬란한 문장과 풍류 해악으로는 성산문이 으뜸이었다 술 잘하고 잘 떠들고 우스운 소리 잘하고 세상이면 경계 같은 것은 돌아볼 줄도 몰랐다 그러하면서도 그에게는 추상 열일과 같은 엄연한 절개가 있었다 그가 북경 가던 길에 백의숙지의 묘에 써 붙였다는 시를 보든지 또 그가 지은 단가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들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고 날째 독야 청청하리라 한 것을 보든지 다 그의 열사적 반면을 보이는 것이다 아니다 열사적 반면이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파탈하고 웃고 떠든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무엇으로도 굽힐 수 없는 송죽 같은 맑고 매운 절개가 있던 것이다 또 성산문이 북경 갔던 길에 어떤 사람이 조선 문장 성산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묵화 백노도 한 폭을 가지고 와서 화제를 청하였다 산문은 그림을 보자마자 즉석에서 시를 지어 명나라 사람들을 놀래었다고 한다 아무리 성산문이 시인은 잘못 짓는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그도 시인이다 성산문은 이번 수양대군의 소위 정란에 의분을 금치 못하나 일개 승지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내일은 안평대군을 죽이기 위하여 좌의정 정인지가 솔백관 개한단 말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여 그 아버지 승의 허락을 얻어 가지고 평소부터 믿던 집현전 친구들을 모아 명일에 할 대책을 토론하기로 하였다 산문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시에를 빙자로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이계, 이석형, 기건 등을 청하였다 신숙주 최양을 청하고 아니 청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뒤에 의논하기로 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대로 비분 강개한 언론이 나왔다 이번 수양대군의 정란이 생긴 뒤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기는 처음인 까닭이다 당초에 어찌된 셈을 알 수 없어 자네는 정원이 있으니 잘 안아 이것은 하위지가 성산문에게 물은 말이다 하위지의 이때 벼슬은 지브이다 청천벽력이어서 어찌된 셈을 모르는 것은 하위지일 뿐 아니었다 수양대군이 이상한 뜻을 품었다는 것은 문종대왕 승하 이래로 소문난 일이지만은 설마 이렇게도 벼락같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 정부에서는 깜깜이 몰랐더람 지봉은 몰랐다 하더라도 절제까지도 몰랐더람 다들 낮잔만 자고 있었더람 하고 주인되는 성산문이 도리어 먼저 붕괴하였다 지봉이란 황보인의 당호요 절제란 김종서의 당호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정부의 무능을 붕괴하게 여겼다 그런 게 아니래 절제가 수양대군의 흉계를 먼저 알기는 알았으나 저 편이 수양대군이고 보니 일이 생기기도 전에 잡아 가둘 수는 없어서 기회를 기다리기로 계획을 정하였더래 그런 걸 지봉이란 양반이 정가에게 말을 했더라네 그려 그래서 모두 이 꼴이 된 거래 하고 이계가 픽 웃는다 황보인이 정인지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잘못 안 말이다 수양대군이 조금만 꿈쩍하면 사정없이 처치한다는 계획을 정인지에게 누설한 것은 황보인이 아니라 이왕이었다 응 자네 말이 그럴듯한 말일세 하고 박팽년이 그러면 정가는 애초부터 수양의 편이다란 말인가 하고 놀라는 빛을 보인다 참발 교활한 선빌새 그려 하고 하위지가 박팽년을 보고 웃으면서 그럼 무엇으로 우참찬해서 껑충 뛰어서 좌의정이야 정가의 눈에 압이 죽일 살이 있다더니 이제 그 눈이 큰일 낼걸 정가라 함은 물론 정인지다 벌써 큰일을 내지 아니하였다 그놈이 사실 전부터 수양대군하고 통하였다 하면 그놈 살려두겠다고 그놈이 지붕에게 수확을 하였다네 하는 것은 박팽년이다 무부무근한 이 세상에 스승인들 있겠나 뭐 이것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나 아직 시초일세 시초여 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하위지다 과연 하위지의 얼굴에는 상심하는 빛이 보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아니와 하고 성산문은 유성원을 기다린다 그 반교문을 지어놓고는 여태 밥도 아니 먹는데 하는 것은 김질이다 김질은 정찬손의 사위요 장차 육신의 계획을 세조 대왕에게 일러받칠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양대군의 일에 붕괴하는 지사다 한 번 더 유성원 집에 사람을 보내어 어서 오기를 재촉하였다 유성원은 내 무슨 면목으로 다시 그대들을 대하려 하고 여러 번 거절하다가 마침내 맞이 못하여 왔다 원래 뚱뚱한 편이던 그 얼굴이 그렇게 보는 탓인지는 몰라도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초췌한 듯 하였다 유성원은 방에 들어서서 성산문 박팽년 이하 여러 친구들을 대하는 길로 눈물을 흘리며 느껴 울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재공을 대하겠나 하고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성산문 이하로 모인 사람들이 다 사면이 눈물을 머금고 유성원의 손을 잡아 위로하였다 자네가 죄라면 우리가 다 동제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 아니하면 대의를 누이서 지키겠나 하고 성산문이 특별히 성원을 위로하였다 유성원의 눈물은 여러 동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유성원이가 수양대군에게 내리는 교서를 지은 것이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유한이 아닐 리가 없고 또 가장 공평하게 말하더라도 유성원의 일생에 큰 오점이 아닐 리가 없다 만일 유성원으로 하여금 절개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로 하여금 교서 짓기를 거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수양대군의 노함을 사서 목이 몸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의기남화가 밟아 가장 옳은 길일 것이다 유성원에게는 70이 넘은 병석에 두은 노모가 있었다 자기는 결코 목숨을 아낀 것이 노모를 위한 것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나 성산문, 밥행연 등 직위 지우들은 그의 충성과 효성을 잘 알았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정인지가 불러주다시피 교서에 쓸 요령을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충의가 1월과 같은 황보인 김종서 등을 극흉 극악한 역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천지 1월이 부끄럽고 금수 초목이 부끄럽고 자기 그림자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사람 과도히 슬퍼 말게 우리 목숨이 열이라도 장차 다 쓰고도 부족할 날이 있을 것일세 아직은 억지로라도 살아야 해 못 참을 것을 참더라도 살아야 하네 자네 진정을 천지신명이 알고 우리 몇 친구가 아니 무슨 걱정인가 하고 손을 잡고 유성원을 의로하는 것은 박행연이다 그렇기를 두 말인가 자네 이번 일이 잘한 일은 아니지 실수는 실수지만 장차 벗을 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하위지다 하위지는 앞니를 내다보는 듯이 말하였다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는 말이 일변 가슴을 찌르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일변 고맙기도 하였다 유성원 때문에 좌중에는 말할 수 없이 비창한 기운이 충만하였다 자 이 말은 고만하고 내일 일을 의논하세 하고 화제를 돌리려는 것은 성산문이다 내일 솔백관하고 상소를 한다니 그게 무슨 일이겠나 생각헌데 안평대군 이릴듯하이 하고 성산문은 정원에 있으므로 가장 이런 일의 기미를 알아야 할 처지임으로 먼저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최양이라는 그 일을 알듯하기로 물어보았지만은 잡았대요 도승지가 되었다고 교관 왔는지 우리를 대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나를 보면 피해 영양의 궁에 수양대군을 불러들이고 고명 제신들을 속여서 불러들이고 상감을 속이고 한 것이 모두 최양 이놈의 농간이야 하고 격하기 쉬운 이 개의 핏기 없는 연약해 보이는 병색 있는 얼굴이 감정으로 빨개진다 최양이가 정인지 문화에 기니 다니느니 사람이 재승덕박해 재주는 있지만은 원래 의리가 박하고 무력이 있어 하는 것은 전 대사원 기건의 말이다 기건은 수양대군 이하 왕자들이 궁중에 분경한 것을 탄핵하다가 수양대군에게 밀려 쫓겨난 사람이다 최양이 아니기로 모르겠나 내일 상소야 빤하지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싫어하는 줄 아니까 안평을 아주 죽여버려서 수양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는 정정승의 충성에서 나온 일이겠지 하는 것은 하위지다 문제의 중심은 내일 아침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에서 상감께 안평대군 죽여야 할 것을 아랜 때 그 옳지 못함을 한번 다투어 볼까 합니다 간신해 무리가 무제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것을 볼 때 묘당에 한 사람도 다투는 이가 없다 하면 의리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또 이때에 한 번 수양과 정가의 얘기를 자르지 아니하면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이니까 이때 우리가 불가불 목숨을 내어놓고 다투어야 할 것일세 하고 강견론을 하는 것은 이개다 이렇게 말하는 이개의 심중에 항상 수양대군과 정인지에 주구가 되어 껍죽대는 그 숙부 개전의 모양이 보였다 이개의 강경론에 성산문 김질도 찬성하였다 이전에서 한 번 정인지와 흑백을 다툴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아니하면 누가 한단 말인가 만약 이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소 불의할 것이니까 우리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연명을 하여 가지고 한 번 정가에게 하늘 높은 양을 보여야 하네 하고 김질은 연명 상소라는 구체한까지 내어놓았다 김질의 말에 여러 사람은 그럴 듯이 그러나 결정 못하는 듯이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질은 풍세가 좋은 듯하면 더욱 기운을 내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견이 설듯한 눈치를 보고는 더욱 기운을 내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일 조예의 정인지가 말을 낼 때까지는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든 정인지가 의기양양해서 안평대군 죽여야 한다는 뜻을 상감께 상주하고 물러나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여든 그러면 정인지의 득의가 오죽하겠나 그때 우리가 나서란 말이야 우리가 상감께 아래오 좌의정 정인지의 말이 옳지 아니하에다 하고 나서는 날이면 제가 간담이 서늘하지 않고 백이겠나 고만 빨간 낯바닥이 흙빛이 될 것일세 정가뿐이겠나 이것도 하고 앤손 엄지손가락을 우뚝 내서 온다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뜻이다 액기하고 가슴이 꿈쩍할 것일세 그렇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하려던 일을 못하지는 않겠지만은 설사 우리 본뜻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크게 얘기는 질러 놓는단 말이야 망신도 한번 톡톡이 시키고 안그런가 김질의 눈가에는 혜심의 웃음이 돈다 박팽년 하위지같이 마음이 무거운 팬은 김질의 말을 듣고 응 왜 그리 말이 교묘하고 질이 핥고 하여 김질의 태도가 군자답지 못함을 불쾌하게 여기었으나 성산문 이계와 같이 의분이 앞서는 사람들은 수양대군 정인지 등을 한번 망신을 시키는 것만 해도 어떻게나 통쾌한지 몰랐다 됐네 됐어 꼭 됐어 하고 성산문은 무릎을 치며 김질의 깨를 칭찬하였다 유성원은 말없이 가만히 듣고만 앉았다 이렇게까지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을 위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결코 안평대군이 무제한 사람이란 이유만은 아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판에 무제한 목숨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다툴 여유가 있을까 없다 안평대군을 살려야만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 첫째로 가는 것은 안평대군이 살아있지 않고는 감히 수양대군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안평대군마저 죽여버리면 수양대군의 일파에 대하여서는 정이 무인지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보아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은 죽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안평대군을 살려야 할 둘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도덕적 이유다 성산문 등이 생각하기에 수양대군은 불의를 대표한 세력이오 안평대군은 의의를 대표한 세력이었다 안평대군이 밤낮에 시와 술과 풍류에 묻혀서 비록 적극적으로 하여 놓은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는 옳은 일을 알아보고 옳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알므로 천하 옳은 사람의 돌아가는 바가 되어 은연 중 천하 일인지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이 죽는 것은 안평대군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실로 의의를 대표하는 세력이 죽는 것이다 이러므로 안평대군은 안이 살리지 못할 것이다 안평대군을 안이 살리지 못할 셋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리신 상감을 위하여서다 고명받은 유력한 재신이 다 죽어버린 이때 어리신 왕을 보호할 가장 큰 힘은 안평대군이다 성산문 일파의 눈에 수양대군은 아무리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 자기의 목적이 성왕에게 대한 주공이 됨에 있는 것을 누누이 성언한다 하더라도 상감에게 호의를 가진 보호자가 아닌 줄로 보였다 그러므로 왕을 안전하게 함 그것은 성산문 일파 자기 내 문종 고명에 대한 최후의 의무다 애는 안평대군을 살리는 수밖에 없었다 안평대군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지우에 대한 정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편으로 보든지 안평대군을 살려내는 것은 현아 시국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하려면 그 가장 첩경은 수양대군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남은 길은 여론을 일으켜서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체면의 안평대군 죽이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정인지는 이것을 여론이 일어나면 이롭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극비밀리에 질풍신뢰적으로 해버리려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솔백관하고 왕을 위협해 왕께서 부득이 수양대군에게 물으시어 수양대군이 가장 부득이한 듯이 백관의 의향을 막을 수 없다고 상주를 하여 그리하면 아마 일 취하가 지나지 못하여 안평대군의 목숨은 벌써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을 살리려는 편에서 어떻게 조수족할 여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 이제는 김질의 말과 같이 내일 아침 묘당에서 한바탕 풍파를 일으켜 보는 수밖에는 아무 도리도 없다 감정에 격한 이계, 성산문 등은 전우를 돌아볼 새 없이 김질의 말에 찬동하였으나 비교적 냉정하고 이지적인 하위지, 박팽년 같은 이는 또 그 결과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일은 안 되고 목숨을 잃고 그렇지만은 의리상 그리 아니 그러할 수 없고 실로 난처한 딜레마다 이번에도 목숨을 하나 내어 놓아야 하겠고 또 후일을 위하여서도 목숨을 하나 남겨두어야 하겠고 하고 마침내 박팽년이 탄식하는 소리를 바라게 되었다 사실상 그러하였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은 지 사흘이 다 되지 못하여서 벌써 벼슬하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 들어가 붙으려고 애를 썼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의리와 임금에게 충성되기보다 권세 잡은 수양대군 정인지에게 충성되기를 힘쓸 것이다 만일 이번 안평대군 일로 하여 우리 내가 다 죽어버리면 뒷일은 누구에게 부탁하려 하는 것이 오늘 밤 모인 몇 사람의 진정의 근심이었다 이때 성산문이 신숙주 문제를 끌어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청하려다가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아니 청하였어 이번에 갑자기 벼슬이 높이 오른 것을 보면 수양이나 정가에게 긴이 보이기도 한 모양이지만은 그런 들 설마 아주 환장이야 하였겠나 설사 환장이 되었기로니 우리 말이야 제가 안 듣겠나 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네 중에 신숙주가 가장 수월한 듯하니까 아마 그 마음을 사느라고 높은 벼슬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어 아무리 세상이 뒤집혔기로 설마 신숙주가 어디 그럴리야 있으려고 신숙주는 이른바 집현전 8학사 중에 하나로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어느 누구와는 친하지 아니하랴만은 특히 성산문과는 성이 다를 뿐이지 중마고우요 동문수학이요 동포형제나 다름이 없이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남들은 다 신숙주를 의심하여도 성산문만은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아니하였다 아니야 아니야 하고 성산문의 말에 이계가 손을 내어두르며 굳세게 부인하였다 신숙주가 이번 일에는 제일 가는 모사래 첫째 한 명에 둘째 신숙주 내 삼촌 말을 들으니까 신숙주는 벌써부터 수양대군과 토한 모양이지 정인지를 수양대군에게 갖다가 붙인 것도 신숙주라나 보되 내 삼촌은 수양대군 문화에 밤낮 다니기나 하지만은 신숙주는 수양대군 궁에 한 번 발을 안 들여놓고도 내 삼촌보다는 더 긴했던 모양이니 알아볼 것 아닌가 사람들의 눈은 성산문에게로 올맞다 그러나 산문도 이계의 말을 반박할 아무 재료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도 신숙주가 나서면 혹시 안평대군을 살려낼는지 모르니 한 번 말이나 해볼까 안 될 말이야 안평대군을 죽여야 한다는 깨도 신숙주놈 속에서 나왔기에 십상팔골새 내 삼촌의 말 눈치가 신숙주놈부터 때려 죽일 놈이라는 거야 하고 이계는 흥분을 못 이겨 그 가냘픈 몸이 떨린다 이계가 삼촌이라는 것은 물론 이계전이다 명일 조예의 한 풍파 일으키기로 마침내 작정이 되었다 의리 소재에 주저할 바가 아니라고 보았다 뒷일을 생각해서 목숨을 아껴둔다는 것은 의가 아니여 보지 못하는 장례를 위하여 목전에 다닥친 대해를 저버리다니 말이 되나 우리네가 이번 의에 죽으면 후일의 그때도 의에 죽을 사람이 자연 또 있을 것이여 하는 이계의 말은 여러 사람의 뜻을 결정하는데 가장 힘이 있었다 이석경 기건의 자중노는 이 대론 앞에 자연히 수멸되고 말았다 오륙인 미관 말직의 의롭고 약한 힘으로 일국 정권을 마음대로 놀리는 수양대군과 정인지를 대항한다는 것은 실로 달랑 거철이라 안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를 위하여 죽는다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였다 술이 나왔다 아마 이 세상에서 마지막인지 모를 주에다 권커니 잡거니 여러 순배에 이르러도 내일 일이 관심이 되어 술이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누가 유력한 사람을 하나 장두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네 미관 말직만이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재열에 참여한 사람이 한둘 있으면 더 소리가 크지 않겠나 하고 하위지가 술잔을 놓고 말을 낸다 그래 내 뜻도 그러이 하는 것은 박팽년이다 박팽년의 예조 참의 성산문이 우승지 이계가 직제학 유성원이 사해 김질도 유성원과 같이 사해 이석형이 교리 그 중에 기건이 대사원을 지냈으니 가장 벼슬자리가 높다 하려니와 현직은 없고 그 나머지는 조정에 나서서 힘있게 말할 만한 지위에 있는 이가 없다 현재 대사원 권준 대사관 이계전이 동지였으면 대단히 소리가 클 것이연만은 이 두 사람은 수양대군의 신복이다 그런즉 내일 조정에서 정인지와 다툴 때에는 적어도 정경의 지위는 가진 사람이 두목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말을 낸 뒤에는 아무나 나서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처음 말을 낼 사람은 지위나 명망이 좋기 정인지와 비등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누가 좋을까 하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 사람은 누구인 것은 독자도 벌써 짐작할 것이니 그것은 의정부 좌참찬 허우다 허우집에 가는 교섭의원은 성산문과 이계 두 사람으로 정하였다 이계와 허우와는 관계가 있다 허우의 아들 교리 허조가 이계의 매부였다 이렇게 이계와 허조와는 다만 남매의 분위가 있을 뿐더러 또한 지기상적하는 동지였다 성산문 이계가 제꼴 허우집에 다다랐을 때는 벌써 야심하였었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벼락이 내릴지 모르는 허우집에서는 내가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개만 지져도 근부도사나 아닌가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성산문 이계는 우선 허조와 만나서 내일 일을 말하였다 허조는 대번에 승낙하였다 그런데 여보게 하고 성산문은 허조더라 춘부 대감께서 앞장을 서셔야 하겠네 우리네 미관 말직 배들만으로는 무슨 말이 설 수가 있겠나 그래서 춘부 대감을 우리 두령으로 추대하기로 의논들이 되었네 하고 허우가 두목으로 나서지 아니하면 안 될 뜻을 말하였다 허조는 아버지의 명운이 실로 절박한 것을 깨닫고 한참이나 침음하더니 잠깐 기다리게 내 아버지한테 자네 말을 전함세 자식 된 도리에 늙은 아버지를 죽을 길로 들어가시라고 권하기는 참아 못하겠네 그려 하고 큰 사랑으로 올라갔다 허우는 이때까지도 옷도 끄리지 아니하고 편지축을 내어놓고는 이번에 순난한 여러 친구들에게 받은 필적들을 골라서 꿇어 앉아서 두 손으로 받들고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내려는 뜻을 보인다 허우는 아들 허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 너 잘 왔다 이리 오너라 하고 서한 위에 골라놓은 몇 문턱이 종이를 가리키며 이것이 지봉 이것이 절제 필적이야 충신 열사의 필적은 분양 당자하여 보는 법이야 이것은 내가 죽은 뒤에라도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 하고 또 다른 뭉통이 하나를 내어놓으며 이것은 안평대군 필적이야 다 잘 두어라 하고 아무리 의에 대하여는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아는 허우라도 불출 일련의 아들 손자가 다 도륙을 당하고 허우의 집이 영원히 멸망해 버리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둘째 손자 구령이 할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아랫목에 곤하게 자는 양이 보인다 큰 손자 열령은 명춘의 과거를 보려는 나이다 허조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예예 하기는 하면서도 마음은 슬펐다 그렇게도 좋은 아버지 좀 계벽하다고 할 만은 하지만은 일찍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 몸이나 제 집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거나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별로 능력은 없으나 나라 일만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해하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근부도사를 기다리게 된 정경을 생각하면 전래 효성을 타고난 허조의 가슴은 메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성산문 이계가 청하는 대로 한다면 아마도 이 늙고 좋은 아버지의 생명은 내일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부르고는 허조는 말문이 막혔다 죽고 사는 데 대하여 무서워하거나 슬퍼할 허조가 아니연만은 모든 사정이 허조의 슬픔을 폭발하게 한 것이다 허우는 안평대군의 편지 한 장을 들고 보다가 아들의 말에 놀라는 듯이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본다 아버지 하고 허조는 남하의 의기로 북받쳐 오르는 울분을 눌러버리고 성산문 이가 왔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다 성산문 이가 왔어? 혼자? 이게 허구요 응 어찌해 이 밤중에? 하고 허우는 손에 들었던 안평대군의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내일 아침에 솔백관 괴한다고 아니합니까? 응 그렇지 정가가 허조는 방 안에 누가 듣지나 않나 하는 듯이 휘 한번 둘러보고는 소리를 낮추어 오늘 저녁에 성산문의 집에 몇 사람이 모였더래요 누구 누구? 그 사람들이지요 박팽년 하우이지 이석형 기건 유성원 하고 말도 끝나기 전에 허우가 눈을 크게 뜨며 뭐? 유성원이가 무슨 낯을 들고 나와 댕겨?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게야 협박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유성원이가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겠어요? 하고 허조는 유성원을 두둔한다 협박만 받으면 아무런 것이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허우의 소리는 더욱 커진다 허조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워 잠깐 잠자코 앉았다 허우는 유성원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잊었던 것을 생각하고 성난 것을 거두고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단 말이냐? 내일 아침 정인지가 안평대군 죽여야 할 것을 주장하거든 안평대군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크게 반론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하는 허조의 말에 허우의 고개가 저절로 번쩍 들리고 눈이 크게 떠지더니 숨길 수 없이 기쁜 빛이 드러나며 그러기로 작정을 했어? 조정에서 정인지와 한바탕 다투기로? 하고 참을 수 없는 듯이 빙글에 웃는다 어 장하다 아직도 의의가 살았구나 허우는 유성원 때문에 일어났던 분한 마음도 다 쓰러지고 가장 유쾌한 듯이 왜 이리 들어오라고 아니한단 말이냐? 귀한 손님들이로구나 이리 들어오라고 하여라 하고 서안 위에 늘어놓인 종이뭉통이를 주섬주섬 주워서 문갑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앞장을 서시라고요 하고 허조가 아버지를 우러러본다 내가 나서라고? 나서기를 두 마리냐? 하늘이 도와서 이제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 어서 다들 이리 들어오라고 하렴구나 하고 허우는 마치 오래 그리워하던 대단히 반가운 사람이나 만나려는 듯이 기뻐하였다 천해를 들어 손자 구령에 곤히 자는 몸을 덮어주었다 이리하여 허우와 내일 일을 다 짜놓고 허우집에서 나오는 길에 성산문이 이게들어 여보게 우리 버몽이한테 들러가세 하였다 버몽은 신숙의 자다 그건 무엇하러? 하고 이게는 냉랭하였다 가서 그 사람이 환장을 했나 아니했나 보세그려 보아서 정말 환장을 했거든 한바탕 호령이나 해주고 그렇지 않고 예전 신숙두대로 있거든 안평대군 위에 힘을 좀 쓰라고 해보세그려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친구를 버린다는 것이 어디 친구의 돌인가 하고 산문은 이게를 끌었다 성산문의 말은 이치에 합당하였다 이게는 마음으로는 싫지만은 성산문의 말을 그렇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신숙주 집이라야 최우집과 같이 제꼴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얼마든지 돌지도 아니하겠기로 성산문을 따라섰다 신숙주 집 대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문을 열 때에는 전해 보지 못하였던 관노같은 자 사오인이 성산문 이게에게 대하여 교만한 태도로 수하였다 이게는 대노하여 이놈들 눈이 삐었느냐 우리를 몰라보고 웬 버르장머리냐 하고 호령을 하였다 이게가 하도 톡톡히 호령하는 바람에 관노같은 놈들은 뒤로 물러섰다 이 소리에 뛰어나온 종 하나가 성산문을 알아보고 허리를 굽신하며 원꼴 영감 마님 입시오 한다 오 영감 계시냐 하고 성산문의 말에 종이 네 대감 마님 계시오 하고 곁에 무엇이 있으면 둘러치기라도 할 듯이 잔뜩 성인한 이게를 힐끗 본다 오 딴은 영감이 아니라 대감이시로구나 하고 성산문은 신숙주 집 기구가 갑자기 변하였구나 하면서 사랑으로 들어갔다 범홍이 하고 길게 부르는 성산문의 소리 그것은 거의 날마다 귀에 익히 듣던 예 친구의 소리다 예 신숙주는 어 근본가 하고 전보다 더욱 반가운 듯이 뛰어나와 맞았다 숙주의 등 뒤로 흘러나오는 불빛에 전에 보던 커다랗고 넓적한 옥관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그마한 환옥관자를 붙인 것이 눈에 띄었다 소인 문안 아래요 하고 성산문이가 시침이 떼고 신숙주 앞에 읍하는 것을 신숙주가 한 손으로 성산문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이게의 팔을 잡으면서 이 사람 미쳤나 이건 다 무슨 짓이야 하고 픽 웃고 이리 들어오게 하며 두 사람을 방으로 끌어다가 앉히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밤중에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이 방 한편 구석에 피석하여 앉은 사람을 바라본다 성산문 이게의 눈도 그리로 향하였다 거기는 사팔뜨기 눈에 광대뼈 쑥 내속고 허위대에 큰 작자 하나가 있다 저게 웬것이야? 하고 성산문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 계상하게 생긴 작자는 대감 안녕히 주무시오 소인 물러갑니다 하고 일어나다 갔다 한 명예가 사팔뜨기라더니 저것이 한 명예라는 것인가 하고 성산문은 일어나다가는 한 명예의 뒷모양을 흘겨보고 한 명예 유가 이 야심한데 신숙주와 단둘이 무슨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마땅치 못하였다 그 사람 그것 웬 작자인가 하고 산문은 한 명예가 마당에 내려설까 말까 한때 듣겠거든 들어라 하는 듯이 큰 소리로 물었다 이계도 책망하는 듯한 눈으로 이 질문을 받는 신숙주를 바라보았다 응 그 사람 저 뒤 심부름 온 사람이야 하고 숙주의 어음은 분명치를 못하였다 숙주는 어찌해 등에다가 모닥불을 퍼붓는 듯함을 느끼었다 여태껏 한 명예에게 또박또박 대감을 바치고 경대함을 받을 때에는 자기의 지위가 높음을 깨달아 만족한 기쁨이 있더니 성산문 이계 두 친구의 들여다보는 눈을 볼 때에는 몸이 무엇에 눌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음을 깨달았다 네 심부름 온 사람이라니 그 눈가라고 흉악하게 생겨먹은 품이 수양대궁 궁에 드나든다는 한가 아닌가 이번에 영양의궁 사람 죽이는 일에 원은 일하지 하고 이계가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로 숙주를 쏘았다 숙주는 웃고 손으로 턱을 만질 뿐이요 대답이 없다 그런가 그것이 한 명예인가 하고 산문도 곁에서 재촉한다 그래 한 명예야 그렇게 흉악한 사람은 아닐세 애양은 그렇지만은 마음은 그닥지는 아니한 모양이야 저 민대생의 사위 아닌가 하고 우리 뇌가 사기여도 관계치 않다는 듯이 숙주가 억지로 쾌활한 빛을 보인다 숙주가 한 명예의 변명을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더욱 불쾌하였다 더구나 이계는 당장의 숙주의 낯에 카레침이라도 뱉아주고 싶도록 명예를 변명하는 숙주의 낯이 뻔뻔하였다 오직 숙주를 가장 믿고 사랑하는 본래 친구를 믿으면 거짓말까지도 믿으려 하는 의심할 줄 모르는 성산문만이 어떻게 하여서라도 숙주가 변심하지 아니한 것을 이계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여보게 우리 이렇게 야심한데 온 것은 자네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온 것이야 세상에서 말하기를 자네가 변심하였다니 그려 우리네를 버리고 정인지 편이 되었다니 그런가 정인지라고 본래부터 그리 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정인지야말로 단단히 변심을 하였어 세상이 다 지봉절제를 배반한다기로니 정인지야 어디 그럴 수가 있겠나 저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듣는 바로 보면 지봉절제를 죽이게 한 것이 한 명의 정인지의 소위라 하니 정인지가 환장이 안 되었으면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런데 자네는 이계전 치안과 함께 정인지 패가 되었다고 하니 그게 있을 말인가 어디 자네 입으로 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여보게 이번 자네 벼슬이 갑자기 뛰어오른 것이 수상하다고들 하지만은 그것이 혹 자네를 환장시키려는 정인지의 계책인지 몰라 그렇지만 어디 세상에서야 그렇게 생각해주나 다 자네가 정인지 편이 되었다고 그러지 아무려나 자네가 청백한 것을 보이려거든 우선 자네 입으로 이 자리에서 시원히 말을 해보게 하고 숙주를 바라보았다 숙주의 관자놀이는 실세 없이 들먹거렸다 어디 변심이고 말고가 있나 하고 숙주가 겨우 불분명한 애마디 대답을 한다 아니 이 사람 하고 이계가 고개를 숙주에게 내어밀고 살기 있는 눈을 숙주의 옷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노려보며 묻는다 그러면 자네는 이번 수양대군의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집현전에서 영묘와 현능의 고명을 받던 신숙주 그대로 있단 말인가 그렇거든 그렇다고 분명히 말을 하게 성산문 이계의 말은 구구절절히 신숙주의 폐부를 찔렀다 신숙주는 죽을 죄로 잘못했으니 살려줍시오 하고 그만 땅바닥에 엎드리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리할 수가 있을까 그리할 수는 없다 숙주는 얼음같이 차디찬 욕심의 돌로 설레는 양심의 병아리를 꽝 눌러 질식을 시키고 글쎄 이 사람들이 오늘 웬일인가 자네들까지야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쓰겠나 하고 슬쩍 농치어버린다 이때 종이 주안상을 들고 나왔다 이 주안상은 숙주를 살렸다 숙주에게 잠시 피신할 곳을 준 셈이다 자 한잔 먹세 하고 숙주는 예쁜 종으로 하여금 술을 치게 하였다 이 젊은 종이 산문이나 이계가 일찍 숙부의 집에서 보지 못한 바다 그렇기로 벼슬이 오른지 사흘이 못되어 이대도록 숙주 집 기구가 굉장하게 변할까 신숙주 아버지는 찬판 신장이다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되지 못한다 아버지 신 찬판이 치산하는 재주가 있는 덕에 가난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종을 둘 처지가 못되는 줄은 성산문이 가장 잘 아는 바다 이 종은 수양대군한테서 선물 받은 종이다 술도 수양대군 궁에서 온 술이다 그런 줄 알았더면 성산문 이계는 안이 먹었을는지도 모르거니와 그들은 출출한 김 흥분한 김 으스스 추운 김에 이 따뜻하게 데운 달고 매운 향긋한 청주를 따라 놓는 대로 안이 마실 수가 없었다 이리하는 동안에 신숙주는 두 친구의 무형한 단근질에 부대끼던 몸을 잠시 숨을 태울 수가 있었다 이 술에 대하여 신숙주의 부인 윤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이 된다 윤씨는 재와 색과 덕이 겸비하기로 동백 안에 유명한 부인이다 그는 남편의 친구가 사랑해오면 가만히 종을 시켜서 그가 누구인지를 탐지하여서 적당하게 대접을 한다 그것은 남편과의 친 불친을 표준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결코 그뿐은 아니다 덕행과 명성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서 대접할 만한 이는 하고 못할 리는 아니한다 윤씨의 이 총명에 대하여서는 신숙주도 신임하고 간복하는 터이다 윤씨 부인은 한명이가 왔을 때에는 아무 대접도 아니하였다 왜 그런 소인을 사귀시오? 하고 직접 남편에게 말한 적까지 있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소인은 아닌걸? 하고 그때에도 숙주는 아내에게 어물어물해 버렸다 성산문이 윤씨 부인의 가장 환영받는 손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성산문 올 때에는 나오는 술상이 가장 좋다 좋은 술이나 안주가 생긴 때에는 윤씨는 성산문 오기를 기다려서 다락 속에 감추어둔다 오래 감추어둘 것도 없이 성산문이 찾아온다 아내의 이 뜻을 신숙주도 기뻐한다 아내 윤씨는 남편 신숙주의 뜻을 다 알아두고는 남편이 말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말을 다 하여준다 참 알뜰한 며느리여 아내라고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면 자네 뜻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단 말인가? 하고 성산문은 한 번 더 숙주에게 묻는다 두 말인가? 신숙주가 설마 권세를 따라서 마음 변할 사람이겠나? 자네들한테 이러한 의심을 받는 것이 내가 박덕한 다실세만은 내 마음은 그렇지를 않아 하고 숙주는 잠깐 휴양하는 동안에 새의 기운을 얻어서 서슴지 않고 대답하여 버린다 글쎄 그러면 그렇지 우리 버몽이가 설마 절개를 팔아먹을 리야 있나? 여보게 백고 안 그런가? 하고 성산문은 그만 마음이 탁 풀려서 좋아라고 무릎을 치며 이계를 바라본다 숙주가 무제한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이다 백고는 이계의 자다 그러나 이계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맵고 맺힌 사람이다 숙주의 말이 그대로 믿기지를 아니하였다 자네가 진실로 청백하거든? 하고 이계는 폐간을 개뚤어보는 듯한 무서운 눈으로 신숙주를 들여다보며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들이세운다 진실로 자네가 청청백백할 것 같으면 그러한 표를 보이게 하고 이계가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그 표를 보이는 것인가? 하고 신숙주도 청백한 표를 보이고 싶은 태도를 보인다 첫째로 자네 벼슬을 내어놓게 자네 벼슬이 너무 옆등이야 까닭이 없는 옆등에는 바르지 못한 속살이 있는 것이라고 남이 말한들 자네가 무엇이라고 변명할 터인가 자네가 아무리 청청백백하다고 하더라도 일계 승지로서 일약의 좌참찬이 되었다 하면 아무도 자네를 이번 일에 가장 공이 큰 사람으로 안이 볼 수가 있나 정인지가 우참찬에서 좌이정으로 뛰어오르고 한명애가 백면으로서 군깃이 녹사된 지 이틀 만에 이조참위가 된 것 이상일세 그러니까 자네가 진실로 청백하거든 내일 아침으로 자네 벼슬을 내어놓게 이게 이 말은 참으로 신숙주에게는 아픈 말이었다 1년 내로 친구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양신까지 속이고 애를 쓴 것이 무엇 때문인데 권세 때문인데 이게 말은 큰일날 소리였다 자네 말이 옳기는 우리 그렇지만은 너무 서생론이야 하고 신숙주는 이제는 조금 더 면난한 빛이 없고 도리어 이계를 지도하는 태도다 어찌해 자네 말이 서생론인고 하니 우리가 다 청렴한 듯이 발을 빼고 물러나오면 나라일은 어찌한단 말인가 영능 현능께서 고명하신 것도 결코 물러나와서 독선 귀신이나 하라고 하신 뜻은 아닐 것일세 자네들이나 내나 다 같이 몸과 목숨을 나라에 바치지 아니하였나 한 번 바친 몸과 목숨을 늙어서 패인이 되거나 죽어서 해골이 되기 전에 다시 찾을 수가 있나 그것은 도리가 아니야 하물며 오늘날같이 국가 다사한 날에 우리가 일신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 몸을 피하다니 될 말인가 뱉고 자네가 잘못 생각한 말일세 안 그런가 이 사람 근보 신숙지의 말은 과연 당당하다 과연 충신의 말이요 국사의 말이다 오르이 범웅이 자네 말이 오르이 우리가 물러나와서 쓰겠나 우리가 나오면 그야말로 권남이 한 명의 같은 유의 판이 되게 안 그런가 뱉고 하고 성산문은 의심이 다 풀렸다 하는 듯한 만족한 표정으로 이 개의 동의를 구한다 그러나 이 개는 성산문 모양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신숙지의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다 도리어 이 그럴듯한 신숙지의 말 속에 더욱 가증한 속임이 있는 듯이 깨달았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폭로하여 뻔뻔한 신숙지가 부끄러워 죽도록 윽박질을 방법이 없는 것이 분하였다 이 개의 해슥한 얼굴은 더욱 해슥하고 여자의 손가락같이 가늘고 흰 손가락들은 흥분으로 떨렸다 숙주가 싸워 이긴 기쁨으로 빙글에 웃는 나츠로 이 개를 보는 것이 더욱 가증하고 분하였다 자네 속은 시원하게 알았네 하고 성산문은 기쁜듯이 언제든 내가 자네를 의심하였겠나마는 하도 세상에서들 자네가 이번 일에 원흉이라고 그러니까 자네 입으로 한마디 안 그렇단 말을 시원히 들어보려고 왔더니 어 속이 다 트이는걸 안 그런가 뱉고 하고 이 개의 팔을 잡아 끌며 자 한 잔 더 먹세 하고는 자기부터 혼자 잔을 들어마신다 그러면 자네는 벼슬을 내어놓을 수 없단 말일세 그려 하고 이 개가 다시 채찍을 들어 신숙주의 피나는 양심을 후려갈긴다 곤경이 다 풀렸거니 하였던 숙주는 꿈쩍하였다 이 사람이 내가 죽는 양을 보고야 말려는가 하고 잠깐 망연자실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사람 고만하게 더 말할 것이야 있나 하고 성산문이 민망한 듯이 손으로 이 개를 막는 모양을 한다 이 개가 다시 다지는 바람에 신숙주는 몸에 소름이 끼치고 등골에 땀이 흘렀다 그리고 결코 뜻이 변하지 아니한 것을 중원 부원 말하였으나 그 말에는 도시 힘이 없었다 성산문이 새에 나서서 이 개를 무마하여 가지고 신숙주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신숙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개의 말과 같이 벼슬을 내어놓을 생각은 없었다 이튿날 조에다 영의정 수양대군 유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확 좌찬성 신숙주 좌참찬 허후 이하로 정부 3사 6조의 백관이 품질 찾아 근정전에 모여 있다 이날 조에의 첫째로 한 일은 수양대군 궁을 호위하는 일이다 정인지의 상주대로 금, 군, 진무 두 사람이 갑사 50, 별시 50, 총통 20, 방패 20으로 수양대군 궁을 호위하기로 되었다 이것은 황보인 김종서 등 역적의 잔당이 혹시 수양대군을 엿볼까 하는 근심이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기실은 정인지의 수양대군에 대한 충성을 표한 것이다 둘째 일은 이번 일에 공 있는 사람들을 정난 공신이라 하여 정인지 이하 36인에게 1등훈, 2등훈, 3등훈으로 나누어 군을 봉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몇을 들면 하동부 원군 정인지, 서원부 원군 한확, 고령부 원군 신숙주, 길창 부원군 권남, 상당 부원군 한명예, 인산부원군 홍윤성, 남양 부원군 홍달손, 영성 부원군 최양, 한성 부원군 이계전, 강성 부원군 봉석주, 서부원군 양정이다 여기 적힌 이름들은 독자도 벌써 다 아시는 바다 한 명의 홍윤성, 양정도 인재부터는 부원군 대감이 되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박팽년, 성산문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집현전 입직을 하였다 하여 정난 공식 3등훈에 들어 군을 봉안받은 것이다 물론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군 행세를 한 일이 없었고 또 공신들이 돌려가며 한 턱씩 낼 때에도 두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로 내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천벽력으로 한 명의 홍윤석 등과 같이 정난 공식 명부의 이름이 오른 것을 볼 때에는 두 사람은 벌린 입이 다물어 지지를 아니하였다 성산문 박팽년 두 사람을 정난 공식에 집어넣은 것은 수양대군 정인지 등의 고등 정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될 수 있으면 집현전 학사들 중에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을 다라도 정난 공식 속에 집어넣고 싶었다 이러함으로 이번 소의 정난의 두 명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가 있고 적어도 말썽 많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핑계가 없었고 성산문 박팽년은 그날 밤에 입직했다는 핑계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이 두 사람을 공신에 넣는데 신숙주가 정인지에게 많이 힘을 쓴 것은 사실이다 36인 정난 공식이 탑전에 사은 숙배한 뒤에 정인지는 안평대군 용과 전우의정 전경도 도체 찰사 정분에게 사사하여야 할 것을 백관의 뜻이라 칭하여 탑전에 아뢰었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안평대군 용은 수학이라 종사의 대제인즉 비록 지친이라 할지라도 단정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요 또 백관과 민심이 다 이 불공 대천지수를 살려두기를 원치 아니하니 왕은 사정을 버리시고 공론을 쫓아 단연히 안평대군을 죽이고자 하며 또 전우의정 정분에 대하여는 정분이 비록 도체 찰사로 밖에 있었으나 황보인 김종서와 같은 분당인 것이 의심 없은 즉 그도 죽임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정인지가 충성을 다하는 듯 죽음을 무릅쓰는 듯 어린 왕을 호유하는 듯 우협하는 듯 도도 수천 원을 늘어놓을 때 백관 중에는 숨소리도 없는 듯 하였고 왕은 다만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좌우를 돌아보시었다 안평대군의 목숨이 세 줄로 되었더라도 견디어날 것 같지 아니하였다 어리신 왕은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한사코 안평대군을 죽이고야 말려는고 하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으시었다 왕은 정인지를 바라보고 다시 마치 동정을 청하는 듯이 취향대군을 바라보았다 이 경우에 왕이 취할 길이 셋이다 윤이라 하거나 그와 반대로 불륜이라 하거나 또 영유보정 군국 중사 실위총치 이대여 친정지일 이라함과 같이 나라 일은 모두 수향대군에게 우임해 버렸으니 안평대군을 죽이고 살라는 판결을 수향대군에게 밀어버리든지 실로 우이기 일발이다 이때 허우가 나섰다 좌참찬 허우 아래오 하는 힘있는 늙은 음성이 조용하던 전내 울릴 때 사람들의 귀와 눈이 다 허우에게로 향하였다 저것이 또 무슨 객담을 하려고 나서 하고 수향대군은 허우를 흘겨보았다 아무리 하여도 길들일 수 없는 허우가 미웠다 왕도 눈을 허우에게 돌렸다 허우는 탑전에 부복하였다 성산문 2계 박팽현 유성원 김질 하위지 등은 언제나 나설 차비를 하고 뒷줄에서 허우와 함께 가슴을 뛰게 한다 상감께 없어 좌의정 정인지를 파직하시와 금부로 내려 가두시오 이것이 허우의 말 허두다 누구는 이 말에 놀라지 아니하였으려마는 그 중에도 정인지는 낯빛이 종이장같이 되었다 안평대군 용은 종실의 지친이여늘 정인지는 신자가 되어 지친을 모함하여 고륵지변을 일으키려 하니 기재의 가살이 없고 그뿐 아니라 안평은 지친이라 불인치법이라 하옵신 전교를 내리신 것이 어저께 이리언을 이러한 전교가 계신지 하루가 못하여서 또 솔백관 계한다 칭하고 지존을 번거로우시게 하니 이는 지존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서 제 사사로운 뜻을 이루려고 지존을 위협하며니 더욱 기재가 살이 없고 또 영의정이 자제하거든 좌의정의 몸으로 솔백관 계를 한다 하니 이는 관기를 물란하게 하는 것이라 역시 기재의 가살이에다 만일 지금 정인지를 엄벌하시와 그 화근을 끊지 아니하옵시면 위로는 지존과 종실을 없으히 여기고 아래로는 백관을 농락하여 무수 부지할 염려가 있사오니 당장에 삭탈 관직하옵시고 근부에 내려 가두게 하시미 지당한가 하오 허우의 말은 실로 청천벽력이었다 사람들은 너무도 그 말이 의외인데 아연하여 다들 자기네 귀를 의심하였다 정인지는 돌로 깎아 세운 듯이 가만히 있었다 오직 그 입술과 손가락이 분한 것으로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익히 있다가 왕은 안평대군을 죽이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열밖에 나서라 하시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유성원 하위지 김질 기전 이석형 권절 등 30여인이었다 애초에 짠 사람은 7,8인밖에 안이 되지만은 나머지 20여인은 불기이동으로 의사를 같이한 사람들이다 허우의 말이 그들을 움직이는데 가장 힘있는 것은 물온이다 이렇게 30여인이 정인지를 반대하고 나서고 보니 조정에는 불온한 기운이 돌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 불온한 일이 생길까 하여 수양대군은 상감 앞으로 가까이 나와 고만 파조하시옵고 정인지와 허우가 아랫말씀은 파조 후에 재결하심이 지당할까 하오 하였다 왕은 이 자리에서 좀 더 두파로 하여금 흑백을 다투게 하고 싶으시었으나 군국 대사를 전부 우임하신 영의정 수양대군의 말을 모른다 할 수 없으시어 곧 파조하시고 편전으로 입어 하시었다 이리하여 어찌하였으나 정인지의 솔백관계를 묵주머니로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이날에 안평대군 용을 강화해서 교동으로 옮기라 하시는 전교가 계시었다 안평대군 부자를 교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한 구실에 지나지 못하였다 허우에 야단이 있은 날 정인지는 수양대군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날 뜻을 말하였다 그 뜻은 이러하다 지금 수양대군의 신정부가 들어선지 날이 얕고 또 이번 정난에 대하여 민간의 시비가 많을 뿐더러 일반 민심은 도리어 황보인 김종서를 옳게 여기고 안평대군이 그릇된 세상을 바로잡을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니 이때를 당하여 한 가지 믿을 것은 오직 위력뿐이라 무엇이나 한번 말을 내면 그대로 하고 털어끈 만큼이라도 어기는 자는 단불용대하고 엄벌함으로써 인민으로 하여금 무서워서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함이 아니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쑥쑥 나오는 수 없는 허우를 낱낱이 접응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면 어떡한단 말이요 수양대군도 오늘 허우의 변에는 두통이 났다 단정코 안평대군에게 사살을 하여야지요 그러고 우선 허우와 그 연류자를 일변 엄벌하고 또 성화같이 내에 퍼지어 있는 황보인 김종서의 잔당을 사실하여서 모조리 소멸하셔야 하지요 지금의 순을 자르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나무를 꺾어야 하게 될 것이에다 이렇게 정인지의 의견은 심히 고압적 무단적이었다 그렇지만은 상관께서 윤호가 아니 계시니 어찌하오 내 생각에는 아직 그대로 두고 후일의 인심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하오 하는 수양대군은 정인지에게 비교 온전한 의견을 가지었다 그러나 마침내 정인지의 의견이 채용되어 군국 중사를 다 우임한다 는 구절을 적용하여 제례하던 모양으로 일일이 왕에게 묻거나 조종해서 말할 것도 없이 수양대군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독단하여 행하고 난 뒤에 왕께 그 연유를 아래기를 방침을 정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허우같은 자가 말썽 부릴 기회가 많을 것이오 또 어리신 왕이 못하리라 하시면 억지로 할 수 없을 것이니 차라리 말썽 생길 근본을 끊어 버리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근부진무 이 백순을 보내어 안평대군에게 약을 내리고 그 아들 의춘군 우직을 멀리 진도로 보내게 하고 전우 의정 정분을 나간에 지정은 영암에 조수량은 고성에 이석정은 연일에 안환경은 양산에 유중문은 거제에 혹은 유배하고 혹은 안치하고 파직을 당하고 충주에 돌아가 있는 교리 이혈로는 사람을 보내어 죽이고 그 아들 건옥 건철 건금 삼형제를 연좌하고 가족과 가산을 정물하였다 이는 독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맨 처음 대선 기건과 함께 시양대군의 바로를 막으려던 제 이남이다 또 동의금을 보내어 종성 부사 이 경유와 그 아들 물금 수동 형제를 죽이고 또 박호문으로 함길도 절제사를 삼아 본래부터 함길도 절제사로 있던 이 징옥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이 징옥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 징옥은 김종서가 세종대완께 거천하여 18세 함길도 절제사가 된 명장이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한 번도 조의에 묻거나 왕의 재가를 받음이 없이 모두 수양대군이 정인지 한악 신숙주 권남 한명에든 신복 파만 상의하여 처결하고 혹 그 수의 왕이 물으시는 일이면 대강대강 상주할 뿐이었다 안평대군을 죽인 제목 중에 양모를 붙었다는 무섭고 더러운 제목이 들어 있었다 안평대군은 그 삼촌 즉 세종대왕의 아웃림대는 성령대군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성령대군 부인 성씨가 대군의 후실이 되어 안평대군과 연치가 상적하고 또 자색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목이 생긴 것이니 안평대군은 오직 하늘이 내려다보소서 한마디를 부르짖고 죽었다고 한다 이 일에 대하여 왕이 수양대군에게 그 증거를 물으실 때 수양대군은 말이 막히었다 정인지는 허우이야 삼십여 명을 엄벌하기를 주장하였으나 수양대군은 이에 반대하여 허우 한 사람은 거제도 기왕 보내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여 죄를 묻지 않기로 하였다 이 일은 시양대군의 명성을 대단히 높게 하였다 안평대군이 더러운 죄를 쓰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양모되는 성령대군 부인도 복을 내어 자진하였다 안평대군에게 이렇게 말 못할 누명을 씌운 것은 백성들이 누구나 이를 갈고 분하게 여기었다 안평대군도 죽고 이 징옥 이 경유도 죽었으니 이제는 천하태평이었다 아무도 감히 수양대군의 신정부에 거역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됨에 수양대군은 정난사건으로 하여 잃어버렸던 명성을 회복하기로 힘을 썼다 관기진숙과 재정쇄신 이것은 수양대군이 새로 정사하려는 첫 목표였다 세종대왕 어우 30년 세종과 문종대왕 3년간의 거상과 병약으로 미증물 중앙지방을 물론하고 기강이 해이하고 정무가 적재하여 일대 세신을 요구함이 컸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수양대군은 자기의 할 일이 어느 곳에 있는 줄을 알았고 또 정인지 신숙주가 다 제도와 행정에 대하여는 귀재라 할만한 재주 있는 사람들이었다 수양대군의 무단적 용단력과 정인지 신숙주의 행정적 재능과 수안과 또 권남 한명예 등의 고등 정책적 모략과 이렇게 삼합을 갖춤으로 불출 3월에 내 정치에 면목이 일신하였다 만일 김종서의 여당이라 안평대군 여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무시로 죽이는 일만 없었다면 전국 백성은 수양대군의 선정을 칭송하였고 태평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양대군에게는 자기가 한 일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다 냉정하고 공평하려 하면서도 안평대군이나 황보인 김종서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만 눈이 뒤집혀 전우를 돌아보지 못하여 반드시 그를 죽여버린 뒤에야 비위가 가라앉았다 수양대군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밖에 아무쪼록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수양대군은 조카님 되시는 왕께 대하여 근래의 깊은 애정까지도 깨달았다 왕이 다른 사람의 생각할 때에는 왕까지도 미워권이야 이제 자기 수중에 있게 된 때에는 왕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어떻게 이 어리신 왕을 잘 보좌하여서 자기가 진실로 주공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왕의 뜻을 생각하여 해빈 양시로 하여금 무시로 궁중에 들어와 왕의 곁에 있기를 허하였다가 그동안은 그동안은 일시 해빈 양시의 궁중 출입을 금하였었다 이것은 왕에게는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다 둘째로 수양대군은 군국 대사를 자기가 다 맡아 하기 때문에 왕에게는 실제 정치의 번거로움과 눈을 끼치지 아니하고 공부나 하고 마음대로 노시도록 하였다 어리신 왕께서는 그것도 기쁜 일이었다 근래에는 왕이 정전에 추러하는 일조차 별로 없으시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을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생각도 훨씬 줄었다 전에는 수양대군이 좋지 아니한 뜻을 품었다는 말과 결코 그를 믿지 말라는 말을 왕에게 은밀히 아래는 이도 있었으나 지금은 왕의 주위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양대군 정난 후에 제일 착오로 궁굼을 숙청할 때 수양대군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는 궁녀나 내실을 무론하고 다 내어 쫓은 까닭이다 해빈양시도 그때 통해 출입근지를 받았다가 이번에 정인지 한 명의 등이 반대함도 듣지 아니하고 다시 출입을 하였으니 왕의 귀에 수양대군을 반대하는 말이 들어갈 기회가 있다 하면 그것은 해빈양시를 통하여서 일 것이다 셋째로 수양대군이 왕을 위하여 하려는 일은 왕후를 택하는 것이다 비록 아직 양암중이라도 왕이 궁중에 아로이 계신 것이 딱하고 또 하루라도 속히 후살을 얻음이 필요하다 하여 이 역시 정인지 한명의 등에 반대함 도 불구하고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전 같으면 국혼 문제 같은 큰 문제여 겸하여 예법을 무시하고 양암 중에 하자는 것이니 마땅히 조정의 공의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요. 그리하면 갑론을박으로 해가 듣도록 다투어 여러 날이 되어도 끝날 줄도 모를 것이요. 그러한 끝에는 조정은 가부 양편으로 갈려 일종의 정치적 사상적 당파를 이루어 심각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수양대군은 국인의 이 흠점을 잘 알기도 하고 복적해 보기도 하였기 때문에 더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좌우 대신에게도 미리 의논함이 없이 다만 혜빈 양씨에게 알리고는 독단적으로 다 정해버렸다. 조정에서 왕비 책립하기를 여러 날 하여 마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실록에 있지만은 그것은 다 그럴듯하게 쓴 말에서 지나지 않았다. 갑술련 정월 왕의 나이 열네 살 풍저창 부사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김사우의 딸과 권한의 딸을 후궁으로 간택하여 놓았다. 송현수의 딸은 왕보다 한 살이 많아 열다섯 살이었다. 왕비 간택은 수양대군의 부대 부인 윤씨가 주장하여 하고 후궁 인서는 혜빈 양씨가 주장하였다. 내일같이 왕후 책립의 의리를 행하기로 다 작정해 놓은 뒤에야 수양대군이 사인 황효원을 좌의정 정의지에게 보내어 명일 왕후를 새로 세울 터이니 일찍 돌아오라는 뜻을 전하였다. 정인지도 이 일을 몰랐을 까닭이 없다. 전하는 말로 누구 누구를 간택하였단 말까지 들어서 알았지만은 설마 사전에 자기에게야 의논하지 아니하리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 다 작정해 놓은 뒤에 일찍 오라 하고 부름을 받으니 그는 아니 노할 수 없었다. 거상 중에 혼이 나는 법이 어디 있어 자네도 유자면서 내게 그런 소리를 전하러 다닌단 말인가 하고 높이 소리질러서 다시 입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정인지가 이렇게 노한대는 자기를 무시하였다는 것밖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기 손녀로 왕후를 삼도록 평소에 생각도 하여 왔고 직접 수양대군에게 말은 못하여도 그러한 눈치는 넉넉히 비추어 두었었다.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들어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수양대군 편에서도 정인지의 뜻을 잘 알았으나 그에게 국구의 권세를 주는 것이 싫어서 모른 채하고 아무쪼록 세력도 없고 또 장차 세력을 잡을 근신도 없는 사람을 택하느라고 송현수의 딸을 택한 것이다. 사인 황효원은 정인지에게 호령을 받고 돌아가서 차마 정인지가 하던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다만 좌상이 최신지유가 있는가 보아여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전하였다. 수양대군은 정인지의 뜻을 알고 속으로 웃은 뒤에 사제 명일 이어든 불가 불급이야 자네 다시 가보게 그러고 이렇게 말하게 혜빈도 어서 납시하기를 청하니 아니 쫓을 수가 없다고 하고 다시 황효원을 정인지에게로 보내었다. 효원은 인지에게 수양대군이 시키던 대로 말하고 또 혜빈이 재촉하니 아니 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혜빈이란 말에 인지는 낯을 불키고 노하였다. 자기가 주장하여서 대골 밖으로 내어 쫓았던 것을 수양대군이 자의로 다시 불러들인 것이 분한 까닭이다. 혜빈이 수양대군은 고맙게 생각하리라 자기만을 원망하리라 하면 더욱 분하였다. 근래 수양대군이 매사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분하였다. 정인지는 사랑이 떠나갈 듯한 음성으로 혜빈이란 다 무엇이야 양시로 말하면 비록 세종께서 봉빈을 하시었다 하더라도 고시 천녀여든 제가 무엇이라고 국가사에 입을 놀린단 말이야 양시말이 나라일이란 말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벼락 맞은 황효어는 물러나 꿇어 앉으며 소인 가서 무슨 말씀으로 해게 하오리까 하고 울려고 들었다. 내일 일찍 예고를 한다고 그러게 하고 인지는 씩 웃었다. 정인지도 정인지 이현이와 제일 걱정이 왕이다. 내일로 날짜까지 정한 뒤에 수양대군은 왕께 종권 납비하실 것을 아뢰었다. 수양대군의 이 말에 왕은 펄쩍 뛰며 숙부 웬 말이요 거상 중에 납비가 말이 돼요 하고 고개를 흔드시었다. 5월이면 탈상을 할 터인데 무엇이 급하셔서 하고 왕은 거절하시었다. 수양대군은 해빈과 힘을 합하여 가까스로 왕의 뜻을 움직였다. 왕은 비록 어리지만은 효성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정월 갑술일 이를테면 갑술연 갑술일이다. 왕은 거상 중이건만은 길복으로 근정전에 추러하시와 왕에게는 증조부대는 효령대군 보와 호조판서 조해를 풍처창 부사 송현수의 집에 보내어 그 딸로 왕비를 책립한다는 뜻을 정식으로 전하고 옥채문을 내리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다. 하늘과 땅이 덕을 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나니 왕 된 이는 하늘을 법받아 반드시 원비를 세우나니 종통을 받들고 풍화를 터잡는 반이라 내 어린 나이로 나라를 이으며 경계함으로 서로 이룰지니 마땅히 내조를 힘입을지라 이에 널리 좋은 가문을 찾고 두루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더니 자아없다 너 송씨 성품이 온유하고 덕이 유한하여 진실로 정의 중군이라 한 나라의 임이 될 만할지라 이제 사자를 보내어 옥채 보장을 주었어 왕비를 삼노니 오우라 몸이 합하고 즐김이 같이하여 써 종묘를 받들고 관저의 화와 종사의 경이 다 오늘부터 비롯도다 삼가 지 아니 할소냐 이리하여 왕비 책립이 끝나고 후궁으로 택함이 된 권완의 딸 권씨와 김사우의 딸 김씨도 동시에 궁중에 들어오게 되어 혈혈단신이던 왕은 갑자기 두 가족을 가지게 되고 대관 중에도 애숙되는 예조판서 권 자신에 이번에 지돈령이 된 장인 송현수가 왕의 받드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왕비 책립과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은 단상 문제다 단상이라 함은 거상하는 기간을 줄여 버리자는 것이다 상중에 혼인하였으니 벌써 거상은 그만둔 것이라 이제 다시 거상한다는 것도 도리어 우수훈이 아주 탈상해 버리고 길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합니다 문종의 거상이 5월 14일인 즉 아직 다섯 달이 남은 상기를 잘라 버리자는 것이다 이 주장의 중심은 물론 수양대군이다 수양대군은 형님 되시는 문종대왕의 3년 거상에 너무도 효도의 노예가 되어 국정까지도 돌아보지 아니 하신 것에 반감을 가져어 1년 거상이면 좋하다는 의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이 의견을 실행하려 한 것이다 여기 항의한 것이 예조판서 어효첨이다 그의 항의하는 요점은 왕비를 세움은 종사 대계를 위하여 부득이하여 할지언정 무슨 부득이함이 있어서 단상을 구태여 하랴 함이었다 어효첨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으나 수양대군의 우위권이 두려워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이는 없고 상중 납비를 그렇게 반대하던 정인지조차도 부질없음을 알고 입을 다치어 버렸다 그뿐더러 어효첨이가 감히 이러한 항의를 하는 것은 그에 상관되는 예조판서 권 자신이 시킨 것이나 아닌가 왕의 애숙되는 권 자신이 어효첨을 시키어서 이 문제를 내어 은연히 수양대군과 자기와 한번 겨루어 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여러 번 항의함이 있음도 불구하고 어효첨의 말은 마침내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뒤 한 반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이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었다 수양대군은 그렇게도 소원이여 무엇보다도 즐기던 정권을 잡아 마음대로 자기의 수환으로 두루대 거칠 것이 없었고 한 명의 권남 신숙주 홍윤성 이 계전 같은 사람들은 모두 정난공신으로 지위와 재산과 노비를 받아 갑자기 부자가 된 가난뱅이 모양으로 영화와 교만을 마음대로 누리게 되었다 그 중에도 한 명에는 반년이 못되어 2조 참판이 되고 홍윤성은 병조 참의가 되고 이 계전은 소원대로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정부를 비방하지 못하고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은 문제 소의 청재 용여당 이란 것이다 사안부와 사관원에서는 밤낮에 생각하는 일이 어찌하면 안평대군의 여당을 찾아내어 찾아낸다는 것보다도 만들어 내어 청재 용여당 이라는 문제로 상소를 할까 함인 듯 하였다 어제는 무슨 장령 오늘은 무슨 사관 하는 작자들이 배운 글재줄을 다 짜내어서 청재 용여당을 부르짖었다 오직 이 일에 참회하기를 수양대군 정인지 등이 바라건만은 참회 아니하는 것은 집현전 학사 패들이다 그들 중에도 청재 용여당 이라는 연불만 부르면 수가 날 줄을 알고 침을 삼키는 자가 없지도 아니 하지만은 원체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등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눌려서 꿈쩍을 못한 것이다 안평대군 여당이라 하면 나간에 있는 정분 거제에 있는 허우 진도에 있는 의친군 우직이다 허우를 못 먹어 애절을 하는 이는 정인지 이계전이요 정분을 없애려고 하는 이는 권남 한명이에요 안평대군의 아들 되는 우직을 살려두어서 마음이 아니 놓이는 이는 수양대군 자신이다 허우에 대하여 수양대군은 까당모를 일종의 애착심을 품고 있었다 원체 수양대군이 인재를 자기 수화에 넣으려는 욕심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별히 허우에 대하여서는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그를 살려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정인지는 본 뒤 허우를 미워하였을 뿐더러 허우에게 큰 망신을 당한 뒤부터 더욱 허우를 하루라도 살려둘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래서 허우의 배소인 거제의 염탐군을 보내어 허우의 이런 일동을 염탐하고 진작 허우와 가까이 사귀게 하여 허우의 입에서 수양대군을 원망하거나 모욕하는 말이 나오게 만들기를 힘쓰고 또 시사를 비방하는 시나 편지나 이러한 필적을 얻어내어 그를 죽일 새 증거를 얻으려 하였다 이리하여 염탐군에게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허우의 목숨에 관계될 보고가 정인지와 이 계전의 손에 들어오고 두어자 선어자 그적거려버린 꼬깃꼬깃한 수지까지도 허우의 필적이라면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이 싸서 거제에서 오는 관문서와 같이 소중하게 정인지 이 계전에게로 보냄이 되었다 그렇게 원체 근엄한 허우는 남에게 책잡힐 말이나 글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얘기한 수확이 없었다 정분을 죽여야 한다고 권남 한명애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명중신 중에 살아남은 자가 정분일 뿐더러 정부는 당시의 우의정이었고 또 정난 당시의 전경도 제찰사로 밖에 있었은 즉 설사 황보인 김종서가 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애매하다 하는 민간의 동정을 받을 뿐더러 안평대군까지 죽은 오늘날에는 정부는 수양대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받들 중심인물이 될 것이 분명한 즉 미리 죽여버려서 후한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는 최근 3, 4월 개월 이래로 민간에 붙일 듯 하는 동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처지에도 말미아뭄 이연이와 또한 그의 덕행과 절개에도 말미아뭄이 있다 그는 수안 있는 사람은 아니오 덕은 있는 사람이오 또 마음이 변할 사람은 아니다 그가 조금만 수양대군에게 호의를 표하면 수양대군은 기쁘게 그를 중용할 것이지만은 그는 그것을 아니한다 이런 것이 다 그의 명성과 동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 정분이 전경도 도체 찰사로 전라도 경상도로 순회하고 해로의 충주 지경에 이르러 전교리 이 혈로를 만나 서울서 일어난 소식을 자세히 듣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자기의 죽을 날이 앞에 닥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혈로와 동행하여 서울을 향하고 말을 몰았다 비록 죽음이 앞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자기의 할 일은 고라에 복명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중도에서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이 혈로도 물론 자기의 생명이 나물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평소에 안평대군과 절제 김정서 문화에 다닌 것으로 보든지 또 수양대군이 궁중에 무상 출입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극원한 것으로 보든지 수양대군이 세도만 잡으면 자기의 생명은 없어질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있는 터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서울로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이다 한 고개 넘고 한 굽이 돌아 두 사람은 말없이 말없이 간다 멀리 앞에 말탄 사람만 번뜻 보여도 경관인가 경관인가 하면서 충주에 이르러 황보인 김정서 등의 머리를 만났다 마음 같아서는 이 좋은 친구여 동료여 또 충신들의 머리를 안고 울기라도 하고 싶건만은 그러할 수도 없어 오직 고개를 돌리고 늙은 눈에 눈물을 씻을 뿐이었다 이 혈로는 소리를 내어 통곡함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벼슬을 버린 자유의 몸이니 그러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사람 없는 데를 당도하여서 정부는 이 혈로를 돌아보았다 대감마저 돌아가시면 어리신 상감을 뉘 있어 도웁니까 하고 이 혈로는 다른 말로 대답하였다 용안역 조금 못 미쳐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산구비로 말을 달려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저것이 경관 아닌가 하고 정분이 물었다 이번에는 짜장 경관인가 보혜다 하고 이 혈로는 말을 멈추려 하고 앞을 바라보았다 검은 전복을 입은 모양이 금부 관원인 듯한 것이다 어서 말을 몰아라 하고 정분은 관노를 재촉하였다 정분에게는 이 혈로에의 사인, 서리, 영리 등 사오인의 종자가 있었다 그들도 다 말없이 앞에 달려오는 인마만 바라보았다 경관이다, 근부도사다 하는 생각들이 번개같이 사람들의 머리로 지나갔다 2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일만하게 가까이 온 때 그 말 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내다라 전지야 하고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보니 그 사람은 전에 정분이 2조판소로 있을 때 정랑을 다니던 사람이었다 정부는 곧 말에서 내려 전지를 받든 관원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노중에서 죽는 것이 모양이 숭하니 역관에 가도 관계치 아니하오? 하고 물었다 정부는 자기의 죽음을 받을 줄 믿었던 것이다 아니요, 소인은 전지를 받아 대감을 적소로 압송하러 왔소이다 하고 그 말이 매우 공손하였다 정부는 다시 두 번 절하며 그러면 나를 살리시는 것이오? 하고 말에 올라 말머리를 돌려 나간으로 향하였다 경관은 가장 정분에게 친절한 채 하고 신복인 채 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로 조정일과 수양대군에 관한 말을 물었다 그 묻는 말이 다 정분의 처지로는 심히 대답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이것은 물론 정분의 마음을 떠보려고 또는 그를 죽일 구실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다 나간에 온 뒤에도 십여일 동안이나 경관이 기거를 같이 하면서 교원 영색으로 정분에게 여러 말을 물어도 정분은 한 번도 개구를 아니하였다 이 혈로는 용안역에서 교사를 당하고 정분만 나간으로 압송되었다 나간서 정분과 같이 기거하기 십여일에 마침내 경관은 아무 소득이 없이 서울로 떠나버렸다 정부는 나간 배소에 있는 동안 독서로 소위를 삼았다 얼마 뒤부터는 탄선이라는 늙은 중이 와서 동무를 하고 있었다 이 중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함으로 처음에는 서울서 보낸 염탐꾼인가 하고 의심하였으나 얼마 아니하여 정분은 그를 믿게 되었다 정분 내에가 다 칠십이 가까운 노인이오 또 기왕사리에 노복이 있을 리도 없어서 흔히 탄선이가 물을 깃고 부어기를 하였다 정분의 부인은 정경 부인의 귀한 몸이지만은 가난한 살림에는 결코 힘있는 주부가 될 수 없었다 혹시 지방 사람들이 정분의 처지에 동정하여 생선이나 당말이나 가져오는 이도 있고 또 명절이나 잔치가 있을 때에는 동네 늙은이에게 하는 예로 술과 안주로 찾아오는 일도 있으나 그것도 감시하는 관원의 눈에 띄어 군수가 알게 되면 재미없는 까닭에 매우 어려웠다 중탄선도 행색을 숨기고 머슴 모양으로 있었다 군수는 아무쪼록 정분을 못 견디게 구는 것이 직책인 줄로 아는 듯 하였다 사흘에 한 번씩 수영일을 시켜서 정분의 거차하는 곳을 적간하였다 이것은 정분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리고 무시로 사령이 들락날락 하였다 이렇게 정분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 상관의 비위를 맞춤인 줄 아는 까닭이다 정부는 배소에 있는 동안에도 조상의 신주를 만들어 두고 반드시 제사를 골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언이와 효성과 충성은 지극하였다 헌 소반에 밥 한 그릇 나물국 한 그릇 술 한 잔 이러한 재물로라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상망에도 반드시 분양하고 문종 대왕의 영연을 향하여 요배하며 또 국기일에도 반드시 애관을 정제하고 종묘에서 재양 잡술 시각을 봐 북향하며 절하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는 불평도 없이 원망은 물론 없이 근 1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러한 생활이 도리어 살인과 일반 민중의 존경과 동정을 끌어서 정분의 명성은 정승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욱 높아지었다 이 명성이 정분의 목숨을 재촉한 것이다 8월 어느 날 정경 부인의 유일한 말동무 되는 이웃집 높아 그는 기실 정분을 감시하는 사령의 어미다 가 와서 경관이 내려왔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것은 그 아들이 정분에게 동정하여 그 어미를 시켜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미리 안 돼야 무엇 하랴만은 그래도 호이다 이때 정분은 동네에 코올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좋은 늙은이를 즐겨하여 식전부터 이 서울 영감의 오막자리에 모여들었다 정부는 일이 있으니 있다가 오라 하며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탄선더러 밥을 지으라 하고 목욕하고 관대를 갖추고 조상하게 하직하는 제사를 지낸 뒤에 손수 신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한 뒤에는 관복을 벗고 부인 덜어 우장을 내오라 하여 갈모를 쓰고 유삼을 입고 수건을 들고 단정히 앉아서 관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비도 아니오는데 우장은 왜 하는가 하고 부인은 수상이 여기었으나 다 무슨 생각하심이 있음이려니 하여 감히 묻지 아니하고 다만 눈물을 머금을 뿐이었다 이윽고 관차 사오이니 정분이 나서라 하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한 놈은 정분의 바른 팔을 잡고 한 놈은 M팔을 잡고 한 놈은 등을 밀고 한 놈은 앞을 서고 한 놈은 뒤를 지켜서 가자 빨리 가자 하고 버릇없이 덜렁거렸다 부인은 참다 못하여 정분의 옷소매를 잡고 울며 대감 어디로 가시오 칠시평생의 해로 하다가 딸을 두고 어디로 가시오 하였다 조명이니 할 수 있소 나 죽은 뒷일은 부인이 다 알아 하시오 하고 태연히 말은 하나 부인의 울음소리가 뒤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니 아플 수가 없었다 정분이 사령들에게 끌려갈 때 동네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정든 친구 서울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언제 와요 하고 아이들은 정분이 다시 돌아올 줄만 믿었다 정정승이라고 부를 줄 아는 동네 사람들도 문 밖에 나와서 허우대가 커다란 도인이 이 변나는 날에 우장을 하고 사령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먼 발치에 바라보고 앞갖게 여기었다 경관이 내려왔대 정정승이 역적에 몰려 죽는데 이만큼은 나간 백성치고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알았다 또 정정승이 흉악한 사람이 아니여 도리어 충신이란 것도 누구의 선전인지는 모르나 다들 생각하게 되었다